신의한수의 신의식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답답한 세상 뭔가 뻥 뚫어질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을텐데 어렵죠 그래도 신문이나 또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면 뭔가 딱 들어오는 그런 만화 한편 답답한 속을 팍 뚫어주는 시원한 통쾌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만화가 윤서인씨 이 자리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대표님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 정말 만화를 딱 보게 되면 이거 빨리 캐릭터로 만들어서 인형도 나오고 해갖고 정말 대박을 쳐갖고 말이지 돈이 너무 많아서 막 빌딩도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파에 이런 문화인들이 잘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워낙에 없고 그리고 또 제가 뭘 하려고 해도 장애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너무 우익이다 극우다 이러면서 못하게 자꾸 막으니까 저는 또 나름대로 살 길을 이렇게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어렵지만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요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대단하게 버는 사람들이 있고 단지 또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또 어렵다는 말도 나오는 건데 이 위쪽을 보면 또 낙수효과처럼 문화인 산업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말이죠 문화인들이 우파가 너무 없어 네 진짜 있긴 있지 유명인이 없어 윤선희 씨가 제일 유명해 내가 봤을 때는 제일 세게 얘기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불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게 이제 만화 안에 다 녹아져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도 개설했잖아요 네 저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근데 그거 직접 다 편집하죠 그렇죠 네 배워야 돼 저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좀 딱딱해져 근데 아주 뭐랄까 좀 스윗하다고 그럴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냥 동네에 뭘 약간 좌점동생 데려다가 이렇게 좀 알려주는 1대1식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좀 좋게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담백해요 달달하고 우파가 너무 쓰고 짜고 맵고 시내서도 그렇거든요 사실은 반성해야 되거든요 약간 좀 달달하게 하면서도 콕콕 찝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가 하는 역할이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시청자들이 실제로 놀란 게 구독층을 보면 진짜 10대 이제는 20대를 넘어서 10대까지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놀라워요 아니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이런 걸 보고 있을까 저도 신기합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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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들도 다 생각이 있는 애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 바꿨잖아요 지금 바로 공사 끝나자마자 시작한 거잖아요 신의환수 제2스튜디오 첫 손님으로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수 나누는 모습도 유튜브에서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윤서인씨는 사실 만화가이고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없는 캐릭터죠 사실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일단 뭐 형님이랑은 예전에 집회할 때도 또 제 책도 갖다 팔아주시고 너무 우리 오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또 안 굶어 죽고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개도 하고 더 열심히 활동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원동력이 됩니다 아유 감동적입니다 문화인들이 우파에 있긴 있어요 근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유명 개그맨은 야 좀 뭐 좀 해주라 그랬더니 아 형 책임질 수 있어 형하고 나오고 생각은 똑같지만 나 책임 못 지잖아 좌파는 김재동이 책임져 주잖아 제가 엄청 많이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책을 갖다가 팔아주려고 하는 것도 좀 키워줘야 돼요 김재동이 김재동이는 지금 1600만원 네 강연 한 번에 미쳤죠 완전히 아이고 참 그때 윤서인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애국적인 활동이라든가 이걸 다 계산하면 강연료 1회당 1억씩 줘야 돼 우리께 좋네요 나중에 정권 잘 되면은 방송해야 돼요 제가 출연료 8천만원 형님이 가셔야죠 아니에요 그때 형님이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저를 소개를 시켜 주시면서 우리 윤서인 작가 같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 말을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을 번다는 얘기는 젊은 애들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자본주의니까 시장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 벌어서 잘 살고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많이 따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비리비리 해갖고 맨날 힘들고 소주나 마시고 안 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페이스북에 맛있는 것도 많이 올리고 해외여행하고 이런 것도 많이 올리는데 컨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너 잘 사는 거 보여주려고 그러냐 뭐 너만 맛있는 거 먹냐 하는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그런 거 다 올리고 있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달달해 보이고 그 안에 또 아주 그냥 톡 쏘는 톡 쏘는 그 시큼하면서도 달달한 톡 쏘는 맛이 있으니까 그런 게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신혜연수처럼 센 맛 달달한 맛 그렇죠 다양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이 우익의 가치 중에 가장 근본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러려고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어필을 많이 하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모님하고도 같이 영상도 찍고 아이도 나오고 유튜브도 하더라고요 불안해 죽겠어요 인기가 많아요 그게 다 굉장히 미인이잖아 네 학교 다닐 때 만나셨죠 네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해 이해 아이고 남편이 이러는 거를 아씨 이게 많아만 해 미쳐 죽겠어 나 지금 제가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좀 어 가진 공격을 받고 위기가 있어도 좀 제가 잘 안 망해요 안 망하는 기술 같은 건 좀 안 해도 좀 믿어주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요새는 그냥 저 남편이 저래도 망하진 않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망하지 않겠지 잘 안 망해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성과를 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일본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감사합니다 잘 잘 돼서 정말 그 빌딩 딱 크게 져서 그 위에 네 윤선희 씨 캐릭터가 딱 올라가고 그렇죠 위에 네 그게 이제 한남대교 넘어오거나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 달려올 때 보이죠 딱 그렇게 거기서 달려오면 그 네이버 사옥도 보이고 아프리카TV도 보이네 그 사이 중간에 누가 또 밤중에 몰려와서 뭐 빨간 페인트 뿌리지 않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세상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돈 벌었으니까 아 그래요 제발 그랬어요 그런 날이 와야돼 그 뒤에는 이제 신의 한수 간파니까 더 크게 좀 멀리 더 크게 딱 보이고 이런 날이 분명히 와야돼요 진짜 네 문화인들과 많이 접촉을 하실텐데 뭐 대다수는 또 이제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네 네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윤선희 씨 평가가 어떻습니까 만화가들 사이라고 하긴 참 민망한 게 이제는 만화가들은 대부분이 좀 저쪽이라 연락이 다 끊겨 있는 상태고 근데 그 와중에 이쪽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뭐 학고방 수준이 아니라 되게 이름만 말해도 아는 만화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누가 될까봐 그렇죠 말도 못하고 몰래 만나고 독립운동하듯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뭐 저쪽 평가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지금은 대거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는 추세인 것 같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걸 느낄 거라고 보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평가는 좀 좋지 않겠어요 요즘은 좀 그러니까 진짜 나빴다가 지금은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작가 말이 맞네 맞아요 분명히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돈을 벌잖아요 유명해졌잖아요 이게 자본주의니까 돈 벌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좋은 거야 접하는 생각이 다른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니네 그럼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죠 특히 세금을 많이 내면 바뀌어야죠 그렇죠 자기가 이제 어시도 뽑아서 운영해보고 사람도 써보고 책임도 져보고 세금을 내면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도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이제는 자기 혼자서 이랬다 저랬다 이중적인 걸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빨리 좀 깨어나기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윤서인씨가 돈을 많이 벌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윤서인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맨 처음부터 얘기한 게 그래야 다른 사람이 따라간다니까요 뵙자마자 야 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계속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진짜로 그냥 의리의리한 차 딱 타고 딱 나타나서 뭐하냐 니네들 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좌파만화 막 만든 애들한테 그런 날이 분명히 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검소하잖아요 아니 사진을 화려하게 찍었지만 제가 굉장히 검소한 거 알아요 그 이상 술도 먹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취미를 갖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일만 하니까 일하고 가족이랑 지내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런 거 먹는 거 갖고 모르는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참 답답해 자기들은 안 먹나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윤서인 작가의 활동들 유튜브까지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윤서인 작가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요 윤서인 작가 특히나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젊은 분들 많이 소개하고 함께하고 물 밑에서 같이 연구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1년 전을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얼굴을 까고 젊은 사람이 혼자 앉아서 이런 우익적인 가치나 시장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종편에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이런 스튜디오 형태의 전문가들만 있었지 근데 지금 딱 1년이 됐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됐는데 오늘만 봐도 젊은 친구들이 다 20대 또 10대들까지 나와가지고 정권을 비판하지를 않나 저는 좀 놀랍긴 한데 그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 제가 어쨌든 그 초반에 어떤 처음을 열었다는 점이 지금 되게 뿌듯하고요 그동안 뒤에서 또 그런 작업도 많이 했었고 작은 채널을 소개해 주는 일도 했었고 아예 그냥 다른 일을 할 동생을 또 이쪽으로 시킨 동생도 있고 지금 네트워크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이게 어떤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지금 힘을 보탈 생각입니다 멋있다 돈 많아야지 걔네들 밥도 사주고 네 밥도 사주고 그렇죠 술도 한잔 맥주라도 사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나면 형이니까 약간 좀 스캇 보라스처럼 그렇죠 뒤에서 좀 이렇게 매니징하는 게 제 요새 유일한 즐거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야만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또 다음에 신혜연수 출연하셔서 얼마까지 같이 함께 또 미래를 향한 콘텐츠를 만드는 또 이런 방송도 하고 회의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좀 우리 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렇죠 좀 싸우지 말고 그렇죠 예 좀 큰 뜻을 보고 지금 거대한 문노스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혜연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다 같이 자기 자리에서 목소리를 잘 내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돈 벌어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활동을 잘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주고 성원해주는 것 우리 윤서인 작가는 후배들 양성하는데 많이 활동하고 신혜연수 좋은 방송 많이 내는데 콘텐츠 내는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는 말이죠 윤서인 작가의 책이 또 유튜브가 잘 돼서 정말 정말 유명해지고 캐릭터 판매도 잘 돼서 말이죠 정말 돈을 많이 벌면 이런 좋은 문화인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후배들이 양성돼서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함께 잘 되는 거지 아이고 뭐 투표해서 그냥 누구 하나 딱 만들어 온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서점에 가시거나 할 때는 꼭 윤서인씨 만화책 보고 유튜브 유튜브 꼭 구독해주세요 빨리 빨리 백만 갈 수 있게 좌파는 막 쭉쭉 가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주변에 유튜브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해안수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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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나요? 잘 됐어 고맙습니다